혹시 최근에 그 호텔에서 무슨 사고 같은 게 있었어요? 올해는 일이 조금 풀리기는 하는데 여기가 좋겠다. 잠시만, 저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이상한 상황 설정들 좀 만들지 말잖아. 어마어마한 상황을 보았다고 해! 심상치 않아. 누워서 뭐 들어가는 거예요? 일 한번 제대로 해볼까?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어. 당신 정체가 뭐야? 어쩐 거야... 깜짝이야! 지석이야...! 아니, 장난치지 마요! 뭐야... 진짜야? 지렸는데...? 감사합니다.